비즈투데이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올해 국내 시장에 9개 차량을 출시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오늘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 신차 출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차량들을 선보이면서 지난해 최상위 차량과 전기차 시장에서 달성한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출시한 11세대 더 뉴 E클래스 등 5종의 완전 변경 모델, 신차와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 등 4개 부분 변경 모델을 연내 선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글로벌 ESG 투자 자문 그룹인 코퍼레이트 나이츠가 발표한 지속가능한 글로벌 100대 기업에 국내 금융회사 최초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속가능한 글로벌 100대 기업은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인 6,700여 개 상장 기업 중 지속가능 경영성과가 우수한 100개 기업을 뜻하는데요. KB금융그룹은 지속가능한 금융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감축, 모범적인 경영체계, 다양성 확대 등 모두 22개 ESG 핵심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글로벌 100으로 선정됐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는 미국 시사 주간지 US News & World Report가 발표한 2024 최고의 고객 가치상, 차종별 총 11개 부문 중 7개 부문에 이름을 올리면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브랜드라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의 고객 가치상은 품질과 상품성뿐 아니라 신차와 중고차 가격, 유지비까지 평가해 종합적으로 우수한 차량에 주는 상인데요. 현대차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등 3종, 기아는 텔룰라이드 등 4종의 차량이 각각 선정됐다며, 우수한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거라고 현대차 기아는 설명했습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은 설을 맞아 가맹점과 중소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산대금 2천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 규모는 가맹점 1만 7천여 곳, 그리고 BGF 리테일과 상품 등을 거래하는 중소협력사 100여 곳입니다. BGF 리테일은 2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는 기존 지급일보다 최대 20일가량 앞당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